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2분의 전문가와 함께 1마디 1문장의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키워드 배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배틀은 2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자문의 인성의 꼬문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2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요약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그 시선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의 꼬문에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인성의 꼬문은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서 SM에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SM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하이브에서 SM을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뭔가 안개 속이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엔터업계 전반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SM이 많이 올라왔다가 주가도 이제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하는 양상인데 고문님께 이 키워드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고문님?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좀 하락세잖아요 미국 시장 연계에 대해서 그래서 특기 어려운 키워드를 찾을 만한 종목은 없고 앞으로 좀 이전까지 강하게 나왔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 보니까 SM이 진짜 어디로 갈지 상당히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오리무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로 정했는데 일단 SM은 일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측에서 기존의 SM 회사, SM 사에서 3자 배정 우상 증자를 했고 거기에 12물량을 같이 얹었어요. 물량이 한 2천억이 조금 넘는데 지분율은 9.05%인데 이것에 대한 법원 판결.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에서 그건 증자는 뭔가 문제 있다 해서 가처분 신청, 내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오늘 첫 심리, 공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리를 서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만 측에서 대리로 나오는 법무부 화우하고 SM의 광장하고 거의 3조짜리 싸움인데 이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6일, 3월 6일 날 신주가 발행되는데 그 발행되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일주일 밖에 남지, 일주일 좀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주에는 큰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어느 쪽이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엄청난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일단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이게 기각이 돼야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기각이 돼서 본격적으로 지분 경쟁에 돌입해야지 주가는 오르거든요. 지금 하이브하고 카카오 싸움인데 지금 지분률은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의 14.5% 정도를 갖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분 참여가 있을 거고 카카오는 이것을 9% 정도 이번에 기각이 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존의 우호 지분 섞어서 본격적으로 지분 경쟁을 한다면 지금 기존의 하이브가 12만 원의 공개매수 총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넘어쓰고 있고 만약에 카카오에서 기각 결정이 나서 지분 경쟁에 들어가면 공개매수를 14만 선에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매수 가격도 올라가고 지분 경쟁은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 그러면 SM 주가는 그 현재 상태에서 머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SM의 지분 경쟁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막을 고문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각되는 곳이 오히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발화가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그렇다면 SM 최근에 주가가 일단은 약간 추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또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고문님? 저는 오늘 주제는 엔터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장 자체의 중심은 아니고 엔터주를 좀 넓게 봐서 같은 플랫폼 연결해서 그쪽의 한 불이 오늘 네이버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일단은 카카오,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하이브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네이버 움직임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향후에 네이버가 하이브에 백기사 노릇을 할 수도 있겠다. 지분 경쟁이 되면서 지금 하이브하고 네이버하고 또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애플페이와 연결돼서 삼성하고 또 네이버가 손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네이버에 참 많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창 열어렸던 챗GPT 관련해서 네이버가 한글판 서치GPT를 상반기준에 공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챗GPT가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고 영어를 또 다시 한글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바꾸는 순서가 있어서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우리가 쓰기에는 약간 시차가 있고 약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글화시켜서 서치GPT를 네이버에서 상반기준에 만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게 열려있다라는 쪽에서 AI 관련, 그다음에 페이 관련 거기다가 카카오하고 지분 경쟁이 되면 하이브 관련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카카오가 지금 상장된 회사가 지금 거의 카카오 포함에서 5개예요. 페이, 뱅크, 게임, 그다음에 게임의 자회사 네트운까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상장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모빌리티까지 연결되거든요. 이게 물적분할 작년에 말이 많아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또 잠잠해지니까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네이버는 전혀 분리된 회사가 없어요. 네이버의 시총이 지금 35조인데 카카오를 지금 전체 합치면 53조거든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나쁠 게 없는데 시총이 20조나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네이버의 가능성은 카카오보다 크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상황, 실적,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150만 주로 매도를 했어요. 매수가 하나 매도를 했는데 주가는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오늘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뀌고 현재 외국인들의 비중이 거의 45%가 넘는단 말이에요. 아주 150만 주로 극소수예요. 이것이 거꾸로 매수적으로 가단된다 그러면 아마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보고 네이버를 현재 가격, 네이버가 많이 최근 들어서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안 올랐거든요. 저는 전고점에 매물 때 들어가는 한 27만 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한번 매매해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M과 관련된 지분 경쟁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그 관련된 기업들만 보는 게 아니라 플랫폼과 그리고 전반적인 엔터 산업과 함께 연관시켜서 오히려 네이버를 좀 보는 게 좋겠다. 또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숙속들이 들여다보면 하이보아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네이버, 카카오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일각의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이버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서치 GPT에 대한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SM 어디로 가나 했는데 저희는 결국 네이버로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태성 이사님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이 관련된 키워드를요. 어디로 가나 SM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일단 뭐 최근 2월달 흐름을 놓고 보면 SM을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가 굉장히 지금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를 조금 지어보고 본업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높은 실적에 대한 목표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엔터사마다 대형 아티스트들 혹은 지금 굉장히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싸움이 엔터주들의 불을 또 지펴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업 자체가 잘 돼야지만 그 불을 지펴줬을 때 저는 굉장히 또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소외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체크를 해볼 기업으로는 저는 큐브 엔터라고 하는 기업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JYP 하면 트와이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고 또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하면 블랙핑크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고 또 이제 하이브 하면 BTS라는 그룹이 있고 각 엔터사를 대표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러한 파워가 조금 부족했지만 최근 4분기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굉장히 큰 흥행을 기록하면서 또 이제 대표적인 걸그룹 흥행 그룹이 지금 탄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성장세를 또 가속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국인 멤버도 있고 그 외에 제3국 멤버도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리오프닝을 통해서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다시 오프라인 공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엔터사들이기 때문에 공연이 없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오프라인 공연까지 붙여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저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업 차원에서 가이던스를 내기에 23년도 총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7%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2% 이상 지금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조정을 이용해서 만약 엔터주들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당연히 SM이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카카오가 여기서 반등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더 변동성에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엔터사 하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으로는 또 잘 챙겨가고 있는 큐브 엔터 저는 현재의 구간에서 관심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큐브 엔터를 주셨습니다. SM과 관련된 지분 싸움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각각 네이버와 큐브 엔터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저희도 관련된 종목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을 정리하는 키워드 SM 어디로 가나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김태성 이사의 시장을 바라보는 한마디 한 단어의 키워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김태성 이사는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실적 그리고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섹터 종목을 아마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 들판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거 보니까 대략 감이 오는데 이사님 어떤 업종이니까 어떤 종목이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 다 두 마리 토끼를 갖췄나요? 오늘같이 지수가 1%대 혹은 2%대에 가깝게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쪽이 농기계 쪽에서 지금 강한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서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 좋다면 지수가 좋을 때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포포먼트 하고 있는 농기계 쪽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농기계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농기계 플러스 테슬라 해서 농슬라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농슬라라는 이 단어가 탄생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어마어마한 성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속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인구가 고령화로 가면서 농업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농기계가 급속도록 지금 발전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도로에서 자율주행은 굉장히 변수가 많고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변칙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도로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농기계를 자율주행을 돌리면 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조금은 더 실제 우리가 도로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대감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 농기계 관련 기업들이 올해 이제 모두 1조 클럽에 지금 들어간 만큼 굉장히 좋은 매출구를 올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이 지난해 2분기, 3분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선반영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선반영이 된 이후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관련 기업들 여전히 오늘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들 사실 4분기는 비수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비수기에도 해외에서의 매출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충분히 지금 위치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기계 업종 최근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적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갖춘 종목이나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TYM 그리고 대동 이렇게 두 기업으로 거의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기업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저는 TYM을 원픽으로 꼽고 싶은데 TYM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의 시장 점유율에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70%가 방금 말씀드린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다수가 이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굉장히 높은 판매거로 올리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국제종합기계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만큼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도 충분히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2022년도 실적에는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분도 충분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더욱이 또 원달러 환율이 현재 구간에서 또 1300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다가오는 2분기 혹은 상반기에도 환율에 따른 수혜까지 받아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매출을 냈는데 올해에도 충분히 더 좋은 매출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농기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술의 발전과는 조금은 떨어져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주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성장성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YM 확인을 해봤고 대동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볼까요? 일단 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TYM보다도 대동이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성이 있는 그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판매구를 올리면서 먼저 1조 클럽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매출이 1조 5천억에 가까운 정말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지금 나타낸 상황이기에 우리가 대동도 그렇고 TYM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기업의 본질보다는 모멘텀이라든지 테마로 움직인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AI라든지 챗GPT라든지 물론 기술력들은 있고 기술력을 뽐낼 수는 있지만 구글에서도 한번 시연회를 하다가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금은 쫓기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지금 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이미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숫자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대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TYM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까지 긍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TYM을 조금 더 선호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지 TYM은 좋고 대동은 안 좋다 이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두 기업 모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TYM 대동 농기계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고문님, 인성인 고문님께도 저희가 이 키워드 함께 보여드렸는데 이 농기계 업종에서는 어떤 종목 고문님은 보고 계신가요? 농기계 업종이 많지가 않아요. TYM, 대동, 대동, 기어, 그다음에 아세아텍 몇 개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농기계 업종이 강한 이유는 아마 그 원, 곡물, 사료 이런 게 지금의 강세를 나타내거든요. 아마 거기에 연계돼서 그거와 연계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과거에 TYM이 오를 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서 재건 사업 때문에 또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연결돼서 곡물과 관련 강세가 연결되는데 제가 오늘 선택한 종목은 아진산업이에요. 그래서 부품주로 한번 골라봤는데 아진산업은 오래된 회사예요. 1978년도에 상장된 오래된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하다가 농기계 관련 부품을 같이 하는데 충격 전달을 최소화하는 차체 보강 패널을 OEM으로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보고 실적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다가 글쎄 이제는 한번 또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작년, 재작년 2021년 영업이익이 139억 그 전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작년 3분기까지가 나왔는데 재작년, 21년 온기가 134억 영업이익인데 작년 3분기까지 280억이 나와서 영업이 크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세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이런 종목이 조용하다가 한번 터지면 확 올라가는,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 외국인이 1월부터 누적해서 거의 44만 주나 조금씩 사 모았으니까 1월부터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43만 주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소량이자 매수를 하고 오늘도 조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저가 종목 이런 것들이 한번 포텐이 터지면 한번 날아갈 수도 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내재 가치가 있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갖고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차트 보시면, 차트 볼 수 있나요?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렸는데 이게 뭔가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봉에 대해서 잘 안 보이죠? 주봉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1봉 보면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고 좀 눌림목 보이는 것 갖고 올라가는데 글쎄요,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붙어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 가격대에서 한다면 매물대가 들어가는 3,500원, 이 정도 3,500원까지 정고점, 장고점이 작년 9월쯤에 나왔었는데 그전까지도 그냥 쉽게 갈 수도 있겠다. 거래가 한번 터지지 않으면 이런 종목의 저가 아주 실전을 갖고 있고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의 특징들이 한번 터지면 간다.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 선정했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모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업종에서 또 인성입고문도 함께 한 종목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고 주목 많이 받는 종목도 있지만 아진산업, 실적은 잘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종목으로 한번 포텔을 터뜨려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저희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키워드 배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과 또 시작을 보는 인사이트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